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산소같은 중직자가 됩시다. 생소같은 일꾼이 됩시다. 네, 오늘로 고린도 전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설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강온양면책을 쓰면서 건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직접 가서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싶지만 그래가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씁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얘를 잘한다 칩시다. 제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유목사님이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수를 기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도 성경적 원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심판을 드리면 지옥이 있겠지만 이 땅에는 신작은 불신작은 성경적 원리 속에 들어가면 축복받는 거예요. 신자도 심지어 우리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원리와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설을 주는 것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걸려들지 말고 그게 잡혀있지 말고 다람쥐 체바퀴처럼 그게 있지 말고 세계보구마의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설을 썼습니다. 고린도 전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 치유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굉장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지에는 굉장히 중병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중병이냐 고린도 전설을 읽으면서 시작부터 제일 크게 느낌이 오는 것이 한마디로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고린도 전설이 답답하게 시작해가지고 그 마무리가 시원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답답한 게요. 복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체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분쟁이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재 단임 목사가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그래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원로 목사 파다. 나는 단임 목사 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보금운동하는 수장인 거리 개바 파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 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또 한파가 나오게 아이고 우리는 원조 그리스도 파다 이래 나왔다. 말은 다 맞죠. 일리가 있죠. 그런데 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냐고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겠죠. 가면 원로 목사 파가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또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자기가 단임 목사인데 지금 잠깐 에베스에 가까이 있어요. 거기 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도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나 바울이나 개바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것끼리 걸어들어가 싸우고 앉아있습니다. 답답하죠. 앉아가지고. 보금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못 누리고요. 차라리 보금 없는 사람이 더 나을까 보고요. 지지고 뽑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이 뭐냐. 답답병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답답하게 만들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답답하게 만들고요. 자기 스스로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 요게 병주의 병입니다. 경상도 말로 복장 터진다 이 말이에요. 말이라도 못하면 다행인데 말하는 거 딱 들으면 딱 맞는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하게 하고 복장 터지게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요. 같이 있는 자식 같이 있는 남편 같이 있는 마누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하다는 말은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따로 놀면 안 돼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완전히 그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적에도 따로 노는 사람들 딱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이미 했던 사오정 시리즈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죠. 그 손오공과 사오정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 시험치를 갔다 하잖아요. 손오공이 가서 뭡니까? 몇 번입니까? 예. 17번 손오공입니다. 이라니까요. 축구선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라니까요. 옛날에는 박지성이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손흥민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프랑스 문화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UFO가 있다고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나오니까요. 사오정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가르쳐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순진해 갖다 다 가르쳐줬어요. 너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오정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름이 뭐지? 17번 제가 딱 들어 17번이 이제 손오공이 들어가니 자기는 18번 사오정입니다. 딱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이름이 뭐지요? 이래 물어보니까 예.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게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이상하니까 언제부터 이래 됐어요? 이러니까요. 예. 18세기부터 그랬습니다. 당신 바보 아니야? 이러니까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약이냐? 앵무새처럼 해치다. 지금 자기에게 하는 순서가 한 가닥이 단축구멍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 손오공이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17번 손오공입니다. 물어봐 놨고 당신 이름이 뭐냐? 17번 손오공입니다. 이랬는데 지가 들어가자마자 내가 18번 사오정입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했는데 이게 단축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앵무새처럼 자기에게 해당되는 자기 현장에 맞는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계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을 했지 앵무새요. 앵무새. 그거는 성경적 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즉에 성경적 그리스도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제일 답답한데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거든요. 마음이 안 통하거든요. 오픈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요즘 대구의 어느 교회 우리하고 똑같죠. 초대계 메시지를 내가 들으니까요. 첫째는요. 제자의 원리에요. 단임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를 하면요. 찬양 인도자, 사역자, 전도사 이번 주에는 보니까 평신도가서가 설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설계한 거를 목사님이 외유 중인가 봐. 그래서 쭉 제자 원리에요. 제자를 세웠겠지. 강단 메시지를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 현장에 맞게끔 쫙 하니까 성도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 저게 현장에서 저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깨달아가지고 누려지고 적용이 되는 거구나. 이걸 누리잖아요. 따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찬양 인도자 항상 제자의 원리.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제자의 원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오픈을 합니다. 자기 오픈이 있어요. 우리 오빠가 정신 문제가 있고 우리 동생이 이렇고 사업이 쫄탕 망했고 이혼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요. 소설함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척하고요. 폼 잡고 숨기는 그런 데에서는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치유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오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무 멋있게 해오습니다. 라니까 뭐 오더리 햇본처럼 해가 왔습니다. 하니까요. 머리를 못 감아서 감출력 해고 오셨다더라고요. 내가 다음부터 좀 더 거래해오세요. 그래야지 지금 0순위가 되지. 은혜 받는 게 0순위이지. 틀림없이 안 놓으시던 오픈 예배를 아침 예배를 놓으시다 보니까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우선순위지.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잡히면요. 교회 분위기가 응집력이 생긴다니까. 앉아가 화장 다 뜯어 고치고 옷매 옷이 다 하고 폼 다 잡고 그것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대화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 민 얼굴을 보고 그래서 금요일 날 천리아 마치고 앉아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민 얼굴로 보잖아. 토요일 아침에는 맨 얼굴로 보니까 숨길 것도 없어. 맨 얼굴이 다 잘 생겼더라고 우리는 보니까. 충성된 자가요.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자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일 답답할 때가 누굽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맨날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불신앙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딱 잡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도 그런 자식 보면요. 답답해요. 뭐라 하지도 못해요. 아 우리 딸 보고 때로는 감옷도 지르고 이래 하지만 내 속이 때로는 시원할 때가 있어. 그냥 만만하니까. 맨날 뭐 말하고 기죽어가 있고 말도 못하고 하면 내보다 더 큰 소리 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시원하지. 자식은 그래야 돼. 제일 답답한 게 지가 내 자식인지 나무 자식인지 주소한 자식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집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없으면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밥이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나이가 27, 28인데 그럼 말을 못하고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오면 자기가 또 뭐 해야 돼요? 빨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명이요.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이래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자기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방향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목표도 없는 사람. 목적도 없는 사람. 방향도 없는 사람.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먹는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도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한테 음식이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저하고 열 번을 만났는데 열 번 이상 만났는데 계속 맛있느냐고 물어보면 저와 만날지 건성으로 만났다는 거죠. 저와 열 번 이상 세 번만 딱 만나고 관심 있게 오면요. 제가 먹는 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몬도 간의 식품이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맛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식당에 가서 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소 들은 품을 가지고 야 어디가 맛있더라. 뭐 가보자가 맛더라. 이런데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민목사님이 그게 맛있다 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대화하려고 가보자가 맛있더라. 뭐 강촌이 맛있는데 롯데가 맛있는데 난 구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랩러들이 하는 말이 강촌이 맛있다 하길래 이 집 맛있다 하는 거지 저는 몰라요. 솔직한 말로 저는 오직 뭐 청년들 그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고 낙이에요. 그거 말고 딴 거는 전부 그냥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밥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게 전부 다지.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요. 그것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생명 걸만한 목표가 있는 사람 생명 걸만한 비전이 있는 사람 생명 걸만한 일거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보다는 아내가 조금 행복합니다. 요즘은 아내도 바람이 나가지고 안 행복하더라면은 아내는 뭡니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에게라도 생을 걸잖아요. 여자들은요 그냥 여자지만 아가씨로 있지만 애만 낳고 나면 여자는요 딱 자식에게 올인이 되어지게 돼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후회하겠지만 그 비전을 착 꼬치고 올인을 합니다. 어쨌든 생명 걸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명 걸만한 걸 못 찾았다. 그거는 애 늙은이에요. 100살이 넘었는데도 생명 걸만한 걸 찾아냈다. 그 사람은 청년이라니까 나는 내가 영원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생명 걸고 할 만한 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놓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마치고 국제시장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영화는 대작이 아니에요.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게 촌스럽게 짝이 없는데 뭐 이렇게 설정해가는 이런 것들이 참 싸구려의 영화예요. 일정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처음부터 딱 나오고 처음에 나오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뒤에 설명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배경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영감탱이가 가게 팔아라 하는데 안 팔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복선이거든요. 영화에 복선 영화를 딱 보면요. 복선이라는 걸 봐야 돼. 그래서 복선이 딱 보이면 영화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게 딱 나아. 그런데 보통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영화를 봐도 그냥 장면만 보지 복선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모르는 거야. 복선이 맨 먼저 나와서요. 가게 안 파는 거요. 그런데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거 왜 안 팝니까? 내가 눈치를 보니까 보면서도요. 집 안 파는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도 똥꼬집 부리고 친구도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는 감상하는 사람들도 그 영감들이 똥꼬집 부리는 줄 알고 있더라고. 그 영화를 탁 보면 저는 계속 울었던 게 어디에 딱 걸려 있느냐. 저 사람이 왜 가게를 안 팔까? 끝에 가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마누라도 몰라요. 남편이 똥꼬집 피우고 앉아 그게 아니에요. 가슴에 엉어리져서 내가 너무 슬퍼하면 다른 사람도 부담 주고 불행할까 싶어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속에 묻어둔 거 있어요. 잃어버린 여동생 돌아올까 싶어서 우리 아버지 찾아올 건데 여러분 장사회가 남으려고 그 꽃뿐 가게를 산 게 아니에요. 자기 고모가 하던 것이 장사가 잘 돼서 그걸 산 게 아니고 고모부가 술채가 팔아먹고 나면 우리 아버지 내 여동생 찾아오는 이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요.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꽃뿐이 가게 안 팔은 그게 영화의 핵심이요. 그게 뭐요. 영혼 구원 이란 말이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이란 말이야. 이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답답한 거요.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요. 그 설명은 못 했지만 설명해봐야 이해를 못 하니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사는 사람에게 불행할까 싶어서 내 고통을 같이 말은 안 했지만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그 옆에서 부어라 마시라 고스톱 치고 소주 마시고 앉을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합디까. 사진 아버지 사진 나눠고 자기 막둥이 보면서 울고 앉아 안 있습니까. 영화 장면에. 그게 답답할 거예요. 앉아가. 그게 술 먹고 부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답답하지만 그 아버지가 볼 즉에는 답답할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그 막판에 뭡니까. 가게 팔아라. 그거로 끝났어요. 영화가. 부인에게 이 가게 이제 팔아도 된다. 그게 그 영화의 끝이요.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 영화 감상문이 나옵니까. 영화를 봐도 그냥 장면만 보면 안 된대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라는데 그 그리스의 식분을 어떻게 완수했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가시 멸려간을 쓰시고 그걸 충성해가지고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외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볼 수 답답할 거예요.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맨날 자기 부인이나 죽어가지고 펄벌 살아있고 여러분 고난주간에 있어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안 죽고 앉아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죽어버리면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같은 사람이 되라. 이영애 씨가 나와줘요. 산소같은 여자라 했는데 지가 산소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숨쉬기를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탄소가 되면 안 돼.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배출하고 일산화탄소나 배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하면 뭐가 됩니까? CO2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독가스 사망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 영어로 C가 Calculation 적용을 하면 Complain 맨날 이런 사람만 있으면 산소같은 여자가 아니고 탄소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탄소가 있으면 C하고 O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일산화탄소 되어버려요. C하고 O 두 개 만나면 일산화탄소 처럼 죽지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그게 깍참 숨이 막혀 컷컷거려요. 호흡기 곤란 와요. 여러분 일산화탄소 중독 걸리지 않게요. 맨날 머리 울리고 계산되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하고 용기주고 오늘 보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성도를 승기며 함께 함께 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 이걸 보고요. 산소 같은 또는 생수 같은 생수는 뭐요? 물이잖아요. 물이 뭐요? H2O 내가 지금 다른 걸 못해 이거는 공부를 좀 했어요. 내가 아는 거 H2O는 물인데요. 뭐요? H2O가 H가 뭐요? 헬퍼 하모니 뭐 이렇게 함께 가고요. 뭔가를 수고하고요. 뭐 이게 도와주고 서로 돕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생수 같은 산소 같은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 중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스대바나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부각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과 같이 좀 교회 일을 하고 헌신을 해봐라. 시원하게 해봐라. 스대바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뭡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별명이요. 답답한 사람 이러지 말고 시원한 사람 이래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에는 시원한 사람 한 분이 계셔요. 위가 시원한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시죠? 스대바나가 가는 것마다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여러분 시원해. 세계보금을 일원하기 위해서 동력자 역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초대계 전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주의 종과 동력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스대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적에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원리스 메이커 피스메이커 이 말이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스대바나 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는 견언지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울이 세운 첫 이방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도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들이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정을 안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이 보금시대에 자기들만 맞다고 고집부리고 율법에 매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볼지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고린도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냐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야만인 교회라고 하고 아니라 하고 막 이래서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되게 하도록 기도를 하는 중에 바울이 제안을 한 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 쉽게 이야기할 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저 메릴랜드 원니석에 좀 도웁시다 헤라이 약양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돈이 없는데 목사님 말라고 그랅니까 이래 나갔다 이말 그럴 수 있는 상황 이라니까 그런데 아 서대바나가 목사님이 왜 저 말을 할까 원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장을 쓴 거요 그 반대쪽에는 우리 교회도 돈이 없는데 뭐 어쩌 저저고 컨벌레임파가 쫙 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원니스 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 되어주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끼리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아니고 뭐 누구는 야만인이고 막 이래서 하면 안 되죠 복음 안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덮어줘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닮아갈 필요는 없어 아닌 거를 아닌 거를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피스메이커가 되고요 막힌 담을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막힌 담을 터뜨러뜨리는 주역이 되세요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두 파 세 파 생기지 않도록 있는 벽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 그러면은 참 답답합니다 하나의 볼지도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명 두 명 떨어져가지고 따로 국밥을 놀면요 사자와 같이 상길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어렁대는 허감의 근처가 공격해버려요 누구를 공격했냐 따로 노는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그리고요 바울의 마음을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쫙 이게 시원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래요 하나님께 맞추어진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인생 스케줄을 짧게요 어디에 맞추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맞추냐 우리 교회에는 부흥될 징조가 올해 첫 해에 누가 왔는데 영순위가 왔어요 영순위가 그래서 모든 게 영순위에요 누가 뭐 이름을 빵순위라 했다는데 보금도 모르는 인간이요 그런 인간들의 말은 원래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기다면 안 들어도 돼 영순위 은혜 받는데 영순위 우선순위에요 영순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니까 스케줄을 잡는데 어떻게 했냐 7절에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너희들과 함께 유하기를 지나가는 스탑파이 하면서 갈 게 아니고 진짜 시간을 내어가지고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포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교재도 하면서 우리가 가자 여러분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냥 즉흥적으로 쉽게 말하면 스탑파이 한다는 말은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가서 책망을 하든 가르치든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네들도 이해하고 함께 이렇게 풀어보자 그 말이거든요 사랑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 스케줄을 잡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세밀한 성령인도를 받겠다는 자세가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복음뿌리 내리고 각인된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이래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인생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적에는 안 하겠다는 말의 간접적 표현이 아닌지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미국식으로 남에게 이렇게 튀는 발언 안 하면서 점잖게 발 빼는 발언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표를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 시간표가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보이잖아요 뭘 봐야 되냐 교회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려면요 교회의 광고를 잘 봐야 됩니다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열심히 한 게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벨탑이요 나중에 시험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의 주보를 잘 바라는 말은 교회 전체가 흘러가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요 주보를 안 보면 안 돼요 주보만 볼 게 아니고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멘트를 왜 저것도 저렇게 했다가 나를 바꾸고 이럴 것까지도 보일 정도로 여러분 전체 흐름이 쫙 흘러가는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거를 못 보면요 메시지도 봐야 돼요 교회 스케줄이 전부 광고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보세요 8절 9절에요 최우선순위가 바울이 내가 5순절까지 에베소에 유아래하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면 내게 크고 넓고 공여 효과적인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 지금 에베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적에는 안 하려고 발 빼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죠 에베소 현장에 문이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는 대로 꼭 가겠다 이 말에 하나님이 그날을 빨리 허락하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늘 현장에 전도 중심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중심이 현장 전도의 스케줄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진짜 마음이 들으면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사람을 붙입니다 구원 넣기로 작정인들을 붙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 캠퍼스 계줄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보금 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는 사람은 말씀 성취의 맛을 진짜 못 봅니다 진짜 말씀 성취의 맛을 못 봅니다 우리 저 허전도사님 와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전도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될 것이다 나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얄팍한 그런 계산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봤냐 저분이 미국에 저하고 있을 때 보니까 전도에 보통 열심히 안 해요 개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본인도 그러면 리켓트를 하고 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런 분은 그냥 기도하도록 후원해주고 그게 우리가 양심이라 양심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인은 데려오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상관하지 우선 아니나 다를까 전도에 보통 열심히 안 해요 단순한 열심히 개인 스케줄을 잡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가져오시라 하나님 축복 하신다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다 우리 랩런트 그렇게 되었다 그냥 놔두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을 그냥 저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 내가 여러분부터 필요하면 교육자로 쓰고 제자로 쓰고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교인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갑니다 제자삼아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 시원하고 먹고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팍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가요 너무 바빴어 여러분 바빠다 바쁘다 바빠 이라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 바쁘고 바쁘게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바쁘게 산다면 그 인생은 참 피곤하고 비참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약 잡고 영혼 구원 중심으로 스케줄을 잡는다고 하면요 삶의 현장에서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만나게 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영혼 구원의 스케줄에 딱 들어있면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저는 청년 때 기도했어요 10편을 하나님 저에게 부하기도 가난하게도 말고 정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남에게 빌리지 않을 만큼 부하게 해주시되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청년들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전도하는 데 맞췄어요 제자훈련 하는 데 맞췄어요 제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제 동기들 가운데 명예태지가 밥 먹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교육자 해가지고 월급 짓거리만큼 못 봤는데 저는 수석 부목사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내가 달라고 소리한 적도 없습니다 전도사다가 목사되면 사례비가 올라가는데 전도사다가 목사되다가 사례비가 깎인 사람은 전 세계의 죄 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했냐 진짜 전도 속에 들어가면요 죽을 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질을 알잖아요 나 목에 칼이더라도 내 사례비 올려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올려줬어요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올려주더만은 여러분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 속으로 두 번째는요 동력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뭡니까 서대바나와 브로도고와 아가이온을 기뻐하니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너희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사람을 알아주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면 또 속이 아프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대바나와 그 일행들의 자신이 딱딱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내가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한 집상이 와가지고 착 친교를 착 하는데도 딱 보니까 남잔데도 자기가 딱 음식을 딱 해가 오잖아요 근데 안시간이 이름으로 안 하고 남잔데도 남잔데도 이름으로 착 하잖아요 그런 게 남잔데도 에서도 분위기를 탁 타고 전념이 착착 되잖아요 이걸 보고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앉아가 내가 준비했는데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 계사 이러면 그거 답답한 거예요 안 풀 안 된다 뭐예요 그럼 아무 써도 안 하고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 와가지고 아니 네가 준비하는데 남잔데도 왜 하냐 안시간에 남성교회를 내가 하는 거지 탁 하니까 이렇게 파편이 퉁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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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퉁 맞다 틀리다 오해하기 쉽게 정제하기 쉽게 자기가 판단 다 해가 이래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바나는요 있는 그대로 피스메이커 차원에서 이를 풀려는 쪽으로 그래서 역사에 하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1서 2서 3서를 썼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3서를 하고 스테바나가 바울의 바울의 그 뭡니까 심부름을 하다가요 강도를 때강도를 만났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3서를 빼앗아가버려가지고 3서는 안 남아있고 2서만 지금 남아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었어요. 그게 안 바뀌었으면 고린도 1서 2서 3서든지 고린도 상서 중서 하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의 가슴을 시원 아까 목회자가 헌금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 이번에는 성교 헌금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랩런트 헌금합니다. 무슨 헌금이 이래 맞냐 이런 거 하고요. 아 목상이 왜 저렇게 할까 남성교에 왜 저런 건의가 올라가지고 하자고 했을까 그걸 알고요. 여러분 기도를 축하면요. 어느 날 1년 후에 그 길을 따라가다 오면요.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응답이 와있습니다. 경제 보는 눈이 딱 나와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뭘 맡기면 편안하고요. 믿음직하고 심지가 견고하고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답답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튈지를 몰라. 그가 하고요. 맞게 나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바울이요. 서대만에 그냥 바울이 첫 열매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입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인 데가 어디죠?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보금 전도라고 했을 때요. 바울이 전도인 것 가운데 지교를 모셔온 유일한 지역이 아테네 전도입니다. 딴 데는 다 지교를 세웠는데 바울이 아테네 보금 전도를 하는데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요. 전도하면서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래 되어버리니까요. 맞는 말인데 바울이 설교를 제일 잘한 데가 어떤지 압니까? 아테네 전도입니다. 아테네 전도는요. 바울이 설교를 멋떨어지게 해버렸습니다. 학문적으로 퍼펙트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교회가 안 세워졌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아가야 지역으로 오면서 이제는 세상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했는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이때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의 첫 영접자가 누구라고요? 스대바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대바나가 예수님만 잘 믿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 자라고 오늘 성경보니까 승거를 잘 승겼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함께 지하고 다르게 지지고 뽑고 싸우는데도요. 피스메이크 역할을 하면서 알아주지 않는데도 수고하고 은신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내가 심부름할 뿐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보죠. 모자라는 것을 서로 보완해주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시원한 교회가 됩니다. 세신자 왈제도 생수 같은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있고 아 보면은 참 여기도 답답한 교회구만 이런 느낄 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시원하게 한다. 영어성경에는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요즘 번역의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생기가 기운이 샘솟도록 기운이 살아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누가 사역 잘하는 사람이냐 지식 많은 게 아니고 똑돌이 똑순이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말씀 달아 결단하고 피스메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천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요. 고개 숙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섬기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요.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력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어느 날 제가요 직장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쭉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갔는데 내 혼자 그날 한 시간 이상 지각했죠 해서요. 그런데요. 고요한 가운데 저쪽에서 부터 내 가슴에 쭉 곱혀왔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냥 얼른 그 성경구절을 피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월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부정의식을 가지고요. 나를 외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지고 외로우면 안 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가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넓게인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우월의식도 없습니다. 다 함께 가요. 깨어있다는 말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깨어있는 증거 믿음에 굳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불 달고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 속에 가라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고독한 생각 열등의식 우월의식 비교의식 계산의식 그래가지고 나를 외로우면 외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영과 눈과 생각이 열려야 되는데 다쳐버립니다. 육신적 감각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보금의 불의를 빨리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두 번째로는 남자답게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힘쓰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라는 말은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추전력 있게 적극적으로 사람 무시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주저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기도하고 도전 주고 용기 주고 너무 예의 갖추면 안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의 갖추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요. 이건 예의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목사에 대한 예의 원로 목사에 대한 예의를 뛰어넘어서 보금 안에서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거 못 보면요.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남자답게라는 말은 영적으로 강건해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금과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완전 보금불이 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보금불이 못 내리면 헛거에요. 그래서 훈련받으라 하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분쟁, 시기, 질투의 원인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숨기지 않고요. 수고하지 않고 그러면요. 내가 어떤이 되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성교회, 남성교회 함께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설지만 계속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중에 보면요. 먹은 게 제일 많아야 돼. 모르는 사람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그러면 뭘 이렇게 먹은 게 많냐. 이걸 아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먹는데 인식 납니다.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깐요. 그래서 만남의 조이 군중 속에 고독이 있으면 안 돼요. 여성교회 속에 남성교회 속에 올해는요. 무조건 남성교회가 주일날요. 달합방을 해보세요. 주일날 그건 제 말에 유목상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일날 해라. 한번 해보라고. 남자 그 안에서 말하자면 친교 모임 겸 달합방 겸 GBS 겸 막 이렇게 남자는 그래야 부흥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보금체질이 되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리가 버텨주기 때문에 한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도가요 막 흔들리고 불신하가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일본의 경제잡지에 니케이 비즈테크라는 데 보니까요 삼성그룹이 일본을 제쳤다. 왜 그러냐 분석을 했는데요. 삼성은 일본 기업에 비해서 의사결정이 빠르다. 일본은 뭘 결정하는 게 너무 느려서 결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여러분 뭐고 빨리 빨리 해라 이런 말이에요. 빨리 빨리는 한국 사람이 더 잘하지. 그런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요. 빨리 빨리 변화되란 말이에요. 말씀 받고 빨리 적용하고 빨리 변화되고 그래야 재창조의 축복이 누르집니다.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조갠다.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지게 아 목사님이 나를 박살내는구나 깨구나 주 목사님이 저렇게 비틀어가지고 쓰리 쿠션 나인 쿠션 내보고 깨구나 암흑에 깨구나 요렇게 듣는 지각이 발달하면요 결국 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까에 간정한 그 장노님 그 교회에요. 목사님이 그랬다 하잖아요. 쫄딱 망해버리라. 아무 상관은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사무실을 디칸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타고나면 사업이 부흥될 줄 아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카드 빚까지 다쳐가지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도 종교 심리가 하고 있는 걸 갑자기 알 수는 없고 내가 그래도 감당을 해주면서 서서히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망할까 쫄딱 망해버리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목사인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니까 이분이 지금 엄청 축복을 받았거든요. 축복하려니까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만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요 그래서 지금 부흥이 되는 거예요. 본인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진짜 이런 말씀을 들을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영적 상태가 된다. 쉽게 말해 하나님 100년의 응답을 주기 전에 기도 맛이 나고요. 말씀이 이상이 꿀맛이 된다니까. 2015년대는 우리 초대의 전성도인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보세요. 요새 보세요. 다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너고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바울 디모데 전부 보니까 얼마나 제일 답답한 게 수십 년 복음을 듣고도요. 실제로는 복음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크리스도만 앵무새처럼 천재 앵무새처럼 붙잡았지 십자가 안 붙잡아요. 내가 순종해야 될까 안 붙잡아요. 내가 수고해야 될까 안 붙잡아요. 내가 섬겨야 될까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자기는 수고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이 안 돼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 조건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식당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마르다는 너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르다가 돼야 되지. 말씀의 은혜 안 받고 마르다가 되면 영혼이 마르다가 돼버려요. 영혼이 마르라 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마리아는 보세요. 자 하나님 마리아 마리아 그래 마리아 그래 마리아 그래 마리아 그런데 마르다가 맨날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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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90% 이상이 탑탑하게 살아갑니다. 2015년도에는 나 자신이 볼 적에도 시원하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도 시원하고 하나님 볼 때도 시원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